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짱 요건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3월 2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하락반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금융당국이 지금 해외시장이 좀 많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얼마 전에 사실 우리가 15금리가 급등하면서 야 이거 긴축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시장이 한번 또 휘청거렸었는데 그때와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시장의 상승폭을 많이 좀 제한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전장에 굉장히 불을 뿜었는데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업종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또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추세를 계속 보이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거 따라잡기도 어렵고 적당한 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하고 또 적당히 하락하면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파도타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떨어질 때는 매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욕심 갖지 말고 매도 이런 전략들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의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20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무려 80포인트나 상승을 했었는데 뭐 3,096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는데 1시간을 못 버텼어요. 1시간 뒤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더니 뭐 한때는 7포인트 상승세까지 그러니까 한 70포인트가 고점대비해서 떨어진 거죠. 지금 상승 종목 수를 보더라도 뭐 비슷합니다. 430종목, 403종목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줄었고 지수도 많이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4포인트 상승하고 있어요. 장중에 22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냈습니다. 종목도 700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600종목입니다. 거의 뭐 절반 정도가 하락하는 종목 변했고요. 수급을 한번 좀 보죠. 수급을 보면 오늘은 개인이 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2,800억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5,500억 정도. 역시 개인들은 지수가 조금 오르면 팔고 있어요. 참 뭐 어려운 시장에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플러스였지만 연기금이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연기금 매도세가 조금 더 남았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3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400억 정도 팔면서 오늘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천억 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 증시의 하락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 반전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 떨어지고 중국이 하락해도 우리 하락하고 답답하긴 한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음보감회에서 음보감회 주석이죠. 거수칭 주석이 금융시장의 버블을 좀 우려한다. 특히 해외시장 그리고 해외시장의 버블을 좀 걱정하고 있다. 여기다 이제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것들 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인데 중국 주식 이쪽에서는 사실 부채 문제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많이 풀린다고 작년부터 중국은 긴축을 조금씩 조금씩 해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돈을 막 풀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도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는 잘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금융당국이죠. 이쪽에서 버블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버블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버블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동성을 회수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가 났고 이 거수칭이라는 사람은 엔트그룹의 엔트그룹 이번에 상장 못했죠. 지금 이걸로 말이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엔트그룹의 강경제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아이콘?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가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 파그 효과를 일으킨 거죠. 미국에서는 파월이 막 안심시켜놨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터지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 기사인데 이 기사가 터지면서 중국이 하락반전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시장 상승에 따른 긴축발작이 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데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심시켜놨다 했더니 중국에서 또 하나 뭐가 뻥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에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제조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제조 PMI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는 낮은 수치 50.6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제조 PMI라는 것은 50 기준선을 넘어서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우리가 50을 넘는 것보다 예상치를 상위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이 좋은데 중국은 제조업이 조금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규제적인 발언과 함께 중국의 제조 PMI가 또 한 번 이제 부각되면서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중국 시장 하락한 것이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공공인이 나오면서 관련된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뭐 사실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의 5%까지 올랐습니다. 5%까지 올랐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2분기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할 거 없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해서 20% 이제 투자가 증가한 35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공시를 했죠. 우리 EUV 장비 살 거야 5년 동안에 5조 원을 쏟아 붓는다 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투자 금액이 10조라고 하네요. TSMC는 지금 애리조나에 공장 짓고 있죠. 공장 5나노 때 신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TSMC도 올해 3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고위 도합 76조, 77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설비 투자가 끝나면 과잉 생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장이 다 지어진 건 아니고 지금 설비 투자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자동차는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전기차가 계속 생산이 되면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너나 할 것 없이 파운드리 파운드리에 물건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는 당분간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하이닉스가 EUV 장비를 도입하면서 설비 투자 경쟁에 돌입했다. 이거는 이제 뭐 완성,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비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EUV 장비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EUV는 그냥 웨이퍼에 패턴을 그리는 전선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웨이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미사 공정이 더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장비들도 많이 필요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수주가 좋아질 거고 수주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여기다가 하이닉스는 EUV 장비 도입했죠. 이런 모멘텀이 있고 삼성전자는 올해 전략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겠다. 1분기 실적 발표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후보들을 인수후보로 삼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덜란드의 NXP,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지금 TSMC의 1위 자리를 뺏겼거든요.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한 단계에 뛰어 빠르게 따라잡고 뛰어넘으려면 M&A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TSMC도 지금 미국에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대규모 장비 투자가 되고 있는 것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 분명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증거로 슈퍼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죠. 하락사이클이 계속되면 이런 업체들이 돈을 여기에 설비 투자를 할까요? 2017년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사이클에 진입한다고 한다면 2, 3년간은 설비 투자와 함께 이런 모멘텀이 설비 투자 모멘텀이 장비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건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데 얘들이 한 20조 정도 더 팔게 남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작년 12월 24일부터 42거래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3조 원 가까이 돼요. 오늘까지 합치면 43일 13조 원 넘겠네요.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은요. 17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연기금 21.2% 그런데 연기금이 목표로 한 게 16.8%입니다. 3.4%인가요? 3.4%가 3.4%가 오버됐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맞추려면 23조 원을 더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와 연기금이 13조 팔았는데도 굉장히 지긋지긋했는데 아직까지 목표를 맞추려면 23조 물론 이제 연내 목표겠죠. 연내 목표 이게 23조나 더 남았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좋아도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연기금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분석들도 나왔고 여기에 이제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과 매수하는 종목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연기금이 비중을 줄인다라고 해서 주식을 전혀 안 사는 건 아닙니다. 비중을 줄이는 건 다른 쪽에 좀 더 많이 줄이고 일단 기업이 좋아진다 이런 쪽에는 또 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보면 S.O.1, 롯데케미칼, KT, LG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샀는데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을 샀는데 숙매수 종목은 오히려 벤치마크를 크게 압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기금이 뭘 샀냐 경기 민감주를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을 엄청 샀고요. 뭘 팔았냐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기아차, SK하이닉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벤치마크를 하회했다. 뭘 받으냐 연기금의 숙매수 종목들을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지금 연기금이 매도하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종목을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사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이 파는 종목들은 그리고 연기금을 사는 종목들은 그 가운데서도 수급이 굉장히 연기금이 매도의 주인공이었는데 거기를 피해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서 벤치마크를 상의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들 한번 대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월 수출물가입니다. 아침에 2월 수출 데이터는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좋아졌고 미국, 중국, 유럽 다 수출이 증가를 했다. 영업일수가 3일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수출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월 수출 호조와 함께 수출물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수출물가가 낮았던 이유는 국제유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서 그거를 중간제 아니면 화학제품 이런 걸로 재가공해서 파는데 원유가격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런 수출물가들이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졌죠. 이번 수출물가는 1월은 석유제품이 마이너스 47.8%에서 2월달에 마이너스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와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3.9% 플러스 3.9%였는데 2월달엔 무려 41.2%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일단 국제유가와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이 석유화학제품들 이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력 산업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유가 상승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다음에 기저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수출물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출물가 상승이 어떻냐 일단 수출 데이터는요 수출물가 가격과 수출한 물량입니다. 이게 어느 거리나 공식이잖아요. 매출 수출 이거 다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수출 데이터는 어떨까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 쪽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GDP라든지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일단 교역량에 선행하는 글로벌 PMI의 신규 주문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Q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P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향후 수출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계속 좋겠죠. 경기 민감주 지금 수출이 어떤 것 위주로 좋아지냐 국제유가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그러니까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출 물량이 증가하기보다는 수출 물가가 상승하면서 향후 수출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 긍정적인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중요한 관련된 이벤트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네요.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물러나서요. 내일 시장 전략 가지고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시간 마감브리프 시간 김진 차장과 오늘 하루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